자 그러면 정치사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국가 성립과 더불어 정치사상의 중심된 가제는 주권과 국가이성이다 그래서 이제 주권, 국가이성인데 국가이성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이성을 바탕으로 주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국가이성을 볼게요 자 여기가 국가이성 국가이성이란 것은 국가가 그런 종립 또는 발전을 위해서 갖는 용구를 말하며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것이다 자 이러한 국가이성은 근대국가의 근본적 숙성이며 일찍이 간파하는 사람이 파키아비리며 17세기의 정치거나 군주는 국가이성의 추구에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이성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싶죠 군사적 지원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대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잘못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여러 가지 무기나 시식 무기 같은 걸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을 하든지 아니 비살상 무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이제 비인도적 지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자 이런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싶지만 우리의 국가적 이익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가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권 문제가 있는데 이 주권 문제는 이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 국가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로마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법이 중세 후기 때 부활되면서 이런 국가이성이니 주권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주권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보면 왕한테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왕권 신수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민주권설 인민주권설은 이제 뭐냐면 루스 같은 사람도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국민주권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로코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로코 외에도 이제 뭐냐면 프랑스에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프랑스에서 주권론이 발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 신수설이나 인민주권설 그리고 국민주권설이나 다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루크에게 영향을 줬다 이 국민주권설이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먼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왕한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 16세기 때 프랑스의 보댕은 주권을 법에 구속받지 않는 또한 어떤 상의자의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구정하고 그 내용을 입법권, 군대 유지권, 전쟁 및 평화 체결권, 최고 사법권, 가세권, 합해 주조권을 열부했다 보댕은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군주에 의해서 행사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성 과정에서 절대왕권을 왕정 옹호했다 그러나 절대왕정의 설립, 왕정의 항립된 17세기에는 더 강력한 왕권의 절대성 옹호하는 왕권 신수설이 널리 행해졌다 이에 의하면 이제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의며 왕권은 신호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고 절대적이며 국왕은 왕에게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에게 오직 복종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카툴의 입장에서 세계에서 서술한 바 있는 파우스의 부쉬에는 이런 입장에서 누이 14세 절대왕정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누이 14세만이 아니라 당시에 거의 모든 군주가 왕권 신수에 신봉됐고 영국의 제임스 헬스에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국왕이었고 이 보슈에나 제임스 헬스에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영국왕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에서 왕권 신수를 주장했고 영국왕이 된 최초에 의해서 국왕은 신이라고 부르면 정당하다 왜냐하면 국왕은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왕 신호부터 위임받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사회계약서 안에서도 왕권 신수설은 아니지만 권력이 뭐냐면 왕한테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훕수예요 그래서 이제 훕수 뒤에 이제 뭐냐면 루크 있죠 루크나 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 이게 좀 뒤터져 있는데 여기 이제 루소나 이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했거든요 그럼 사회계약서를 좀 정리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회계약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다 보면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두세 번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설명하고 나서 그 전반적인 순을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사회계약서는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그 정치사상이에요 그런데 사회계약서도 두 가지가 있어 아까 이제 국가의 주권이 절대군주의에 있겠다는 절대주의 주권서의가 훕수가 있죠 2번 주의는 의회나 신분제 의회 등의 역사적 권리로 써 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권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많이 역사적인 어떤 권리지 실제적으로 이제 루크나 루스 같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비역사적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하겠지만 사회상태나 자연상태나 다 이런 비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얘기한 건데 하여튼 여기는 역사적 권리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역사라고 치고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절대주의적인 어떤 사회계약서가 입헌주의적 사회계약서 중에 그 당시 다수는 뭐 이런 입헌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냐면 절대주의 체제를 뭐냐면 인정했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헌주의 체제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자 하여튼 이런 사상적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흡수, 루크, 루스오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치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것 같거든요 흡수나 루크나 루스나 자연상태를 인지해서 사회상태가 넘어간다는 그건 공통주의야 그런데 유기주의의 것은 자연상태나 사회적 상태는 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비역사적 상황이야 자기들이 머릿속에 내피셜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역사적인 상황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학성은 그 당시 이제 어떤 자연계에도 보편적 법칙이 있듯이 사회에서도 보편적 법칙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눈는데도 역사적 상황을 끌어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연상태나 사회상태는 실제 역사적 상황은 아니고 자신들의 내피셜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는 선악설의 입장에서 이 자연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 이 사람들이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자연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권한을 자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 마인의 마인의 투쟁을 불려입고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볼 수 있죠 미국이 자신의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총기 소유를 허용한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서로 지키는 과정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빼앗죠 마찬가지란 말이야 많이들 많이 투쟁을 가는데 개인은 자연권,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가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국가, 군주죠 군주에게 자신의 어떤 생명권을 모든 권리를 다 줍보는 거야 자연권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전부 양도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군주는 이제 뭐냐면 자연상태를 종식시키고 사회상태가 넘어가고 모든 것이 이제 군주의 권한에 집중되니까 군주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복종의 대상이에요 절대 복종하는 것이 자기가 일치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뭐냐면 복종하고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된 이제 뭐냐면 사회계약서이고 이 사회계약서는 절대주의적 사회계약설로써 그 당시 왕권신술설과 연장해서 보시면 돼요 왕권신술은 주권을 왕이 이제 신호부터 받았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신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권은 왕한테 있다라는 건 공통적이죠 자 루크를 볼게요 루크는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은 뭐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야 자연상태로 호수와 달리 상당히 이제 뭐 나쁘게 본 것도 아니죠 질서있고 평화한 상태로 강제력이 없는 제일 인간이 더 나은 상태로 있겠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제일 최선의 상태야 이게 근데 왜 사회상태로 넘어가냐 뭐냐면 이런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자연상태로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거 요게도 좋지만 요게 더 낫기 위해서 사회상태로 넘어갔고 그때 이제 뭐냐면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연상태에 있을 때도 평화가 없지만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기 위해서 사회상태로 넘어간 거고 그때 이제 이 한계 극복은 국가에게 국가가 필요했고 국가는 그냥 시민들하고 계약을 맺는데 국가가 뭐냐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권리만 시민들이 자연권 양도 있고 뭐냐면 남아있는 자연권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재산권이죠 이게 일부 양도서야 근데 만약에 국가가 이 재산권을 침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혁명권이죠 치소권 혁명권과 관련되는 저항권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이 저항권을 인정이 좋다 그래서 돈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핵심적이야 루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서 상당히 강조 아니 루크의 사회계약서는 재산권을 되게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루크의 사회계약서는 명예혁명이 끝난 후에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킨 후에 간정에서 나왔죠 명예혁명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나왔던 거죠 자 그냥 루소를 볼게요 루소는 사회상태를 재산도 전쟁도 없는 평화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욕망과 자유가 파괴되면서 사유재산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해요 그런데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만드는 걸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제 국가라는 존재는 좀 구체되었죠 혹수의 국가는 군주고 이거 놓고는 정부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부나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의지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에 뭐냐면 양두를 하죠 이게 달라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인간 집단이나 하여튼 정부라든지 군주라든지 이런 게 양두를 했는데 얘네는 일반의 의지에 양도한다 일반의지 뭐냐 공동성을 추구하는 거고 일반의지의 포론법이 일반의지의 포론법이 일반의지의 포론법이 법이고 행사가 주권이다 제가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인민주권서를 주장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루크는 국민주권서를 주장한 거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루크의 국민주권서 루소의 인민주권서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민주권서하고 인민주권서 있어요 국민이나 인민이나 지금은 별 의미 없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민을 쓰면 좀 약간 북쪽에서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사상성에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보다는 국민주권서를 국민주권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별 의미 없이 썼어요 통상적으로 의미 없지만 이 당시나 정치학적 개념으로서 국민주권서와 인민주권서는 좀 달라 국민과 인민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국민은 뭐냐 국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법인 같은 개념이야 국가의 어떤 법인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의미 그 정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국민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법인이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민이라는 주권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 다 인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개념이 국민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추상적인 존재인들만 해서 인민주권서는 사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존재를 구성하고 있죠 자 그럼 국민주권설부터 설명할게요 자 국민주권서는 권력의 행사에서 가분과 가양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분할 수 있고 가분한다는 건 뭐냐면 나눌 수 있어 가양은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어 그래서 권력을 3등분하죠 행정, 입법, 사법 상권분리에 입각한 거죠 상권분리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부에게 자연권을 위임함으로써 행사했고 이거는 권력을 나눌 수 있다 근데 가양은 뭐냐면 양도할 수 있어 주권을 양도할 수 있어 그때 투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 개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재산이 있는 사람이 책임감인 걸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선거를 하죠 재산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양도하면서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중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시민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에 국민의회를 영향을 주시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국민주권서는 몽테스키의 CS 루크인데 몽테스키가 제시했고 CS 왕성하고 루크가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주권론 왕권신수설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 다 이거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자 인민주권설 볼게요 인민주권설은 국민처럼 이렇게 추상적이 되어 않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되지 않고 뭐냐면 사회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불가분 불가능이야 권력 행사 그러니까 가분이라는 건 나눠지지 않고 가양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이 권력의 집중 단일 권력기구 같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이지를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상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되잖아요 근데 권력의 집중 한 곳에 뭐냐면 불가분이니까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독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틀러나 뭐 무소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일반 이지를 아주 잘 이용하고 일반 이지가 뭐야 민족이죠 자기 민족한테 모든 권력을 줘야 된다 걔는 무조건 신생이 된다 신생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야 불가능은 뭐냐면 여기는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양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뭐냐면 일반 이지의 구성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돼 그래서 보통 선거권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정치 투표회에도 여론 등을 다양하게 통해서 여론 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프랑스 생명 때 국민공예 그 다음에 사회민주지 루스에 연결되죠 그래서 국민주권서는 이렇게 가봉 가양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민주권서는 불가봉 불가능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뒤에도 이제 국민주권서 인민주권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꼭 동일한 건 아니다 지금 관점에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국민주권서와 인민주권서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구의 흡수부터 볼게요 다시 돌아서 영국의 흡수는 이유나 다른 합리적 근대적 이론으로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왕이 신호부터 권한을 받았니 그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절대성을 주장하는데 사회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는 리바이오든 리바이오든은 좀 애워두세요 이거는 이제 홉수가 이제 사회계약서를 제시할 때 썼던 책이에요 이 고대 그 성경에 나온 구약성서에 나온 괴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리바이오든은 그 표지를 보면 그걸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을 다 군주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리바이오든인데 홉수는 국가를 개수로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거대한 모양의 몸치는 이 책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 있죠 그래서 왕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넘겨주냐 앞에서 자연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인간의 상태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거기에는 오직 콩포와 죽음의 위험일 뿐이고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했고 이때 모든 권리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구강한 절대적인 존재가 주장했다 홉수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출발점을 섰고 계약서를 도입한 동시에 왕권의 절대성을 근거를 인민의 주권을 양도한 점에서 구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점이며 또한 그는 근대국가의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집어삼기는 바다의 거대한 짐승인 리바이든의 비유한 점도 근대국가의 본질의 일면을 척결 본질의 일면을 척결한 거로 흥미롭다 흥미롭다 17세기 말 영국의 명예혁령이 일어난 절대 관계 무너지고 의회 중심의 새로운 입헌중치가 발전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경험론 철학의 항약 루크호의 정부론에서 정부론이라는 것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론 또는 시민정부론이라고 또 하거든요 예전에 기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영상태는 자영법이지만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의 재산, 생명 그리고 자유란 자영권이란 거죠 자영권이란 것은 자연법에서 나왔죠 자연법은 스토아철학의 행위주의 사상이 나온 거죠 행위주의 시대 때 스토아철학에서 자연법에서 자영권이란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영권이란 것은 뭐냐 재산과 생명 자유란 거야 근데 이제 흡수가 많아나는 자영권은 어디만 해야 되겠죠 생명만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흡수의 자영권은 엄밀히 말하면 근대적 자영권은 아니에요 근대적 자영권을 실시하는 사람은 루크라는 사람이 실시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자영권을 보다 확실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자영권을 누리긴 하지만 더 이상 도약을 못하죠 이게 한계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회상태가 넘기게 되고 이때 국가가 형성되죠 국가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된다 이 국가는 해석에 따라 정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군주에게 그 당시 입원군주 국가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자 계약에 의해서 국가의 성립은 자영권의 완전한 항유와 자연법이 원활한 원활한 실시한 것이 자연법의 완전한 항유와 자연법이 원활한 실시한 것이 걸릴 양도한 것이 하나 위탁을 한 데 지나지 않다 위탁 맡겼다는 거죠 자 그것도 전부 양도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지 잠깐만요 얘가 떨어졌나 가끔씩 오류가 나오고 그래서 정부한테 뭐냐면 모두 양도한 게 아니라 부분양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뭘 재산권을 빼고 상당히 재산권을 강조했다 그래서 정부가 재산권을 건들 경우에는 저항권이 발동이 되죠 재산권이 되게 중요해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게 복종해지만 그것이 자연동의에 의한 것이며 당연히 자연법에 합류하는 것의 한계 내에서 이다 따라서 지배자와 계약을 위해서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자연법을 유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냐면 양도하지 않는 권리인 재산권을 건들기에는 이후에 반항하는 그것은 시민의 자연법에 속한다 저항권이죠 자 이러한 루크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명예혁명을 정당화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루크가 그때 시민정보론에서 정보론에서 사회개혁을 제시할 당시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제시한 게 아니라 명예혁명이 끝난 후에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 뭐냐면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군주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권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시킨 거야 나가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이 주 기반이 되고 후에 18세기 개몽사상과 미국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미국혁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예전에 객관식이 나오죠 왜냐하면 미국은 초창기 때 영국인들이 주로 해갖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그런 사상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루크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는 그런 저항권이란 개념도 있고 그러죠 루크에서 뚜렷하게 엿볼 수 있듯이 자연법 사상은 유독 근대사회 사상 형성에 크게 공헌했다 그 기원은 고대의 스토아파에 노마법까지 소급할 것이며 중세의 신의 법을 대시했고 16세기의 종교를 떠나 인간척척한 근대자연법 사상이 발전됐다 그래서 자연권이란 개념이나 자연법이란 개념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나 중세의 자연법이라는 것은 신이 주어진 질서에 뭐냐면 그대로 숨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근대적 자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 등등 이런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야 그래서 좀 더 예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은 현시대의 영업법이나 도둑률을 넘어서 그 본원에 대한 보편 타당적인 구경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합리주의 정신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이걸 이성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불합량을 계속 개선하면 세상은 진보한다 이게 이런 믿음이 합리주의고 또 개몽주의 믿음하고 연결돼 있죠 자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도출된 그래서 이제 이 합리주의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자연세계에도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인간세계도 있는 거야 인간세계의 자연적인 법칙은 합리주의에 따라서 인간세계의 자연적인 법칙은 뭘까 이건 자연법이죠 그리고 자연법에서 자연권이라는 것이 파생들이 나온 거죠 거기에 도출되어 인간세계의 자연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현실과 법과 제도가 자연권을 보다 완벽하게 보장하는 자연권 1차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러다고 여기 양도가 돼 있지 않냐 그런데 아까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잘 보세요 저는 뭘 가지고 지금 얘기했냐면 자연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주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주권 자연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서는 누크가 가분 가양 양도가 가능한 거고 인민주권은 불가분 불가하니까 양도가 불가능한 거죠 주권서 얘기는 지금 자연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연권은 따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로티루스 이거 외워주셔야 했죠 네덜란드의 그로티루스 그 다음에 기출이 나왔죠 두 번이 나왔어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의 그로티루스는 이러한 자연법사상 국제법을 필요했다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가는 법을 처수했다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울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이에 행위했다고 개타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제청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나더라도 보편적인 법은 모두 다 존재하고 있고 이 보편제법은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제법이 왜 자연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을 줬다 국제법사상에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몽사상을 볼게요 개몽사상은 18세기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된 세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물이 나왔던 건데 보면 이미 17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절대왕정이 무너졌지만 18세기는 다른 곳에서는 또 절대왕정이 동료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18세기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다른 지역을 널리 전파된 개몽사상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이득으로서 그것은 사상적 기반은 17세기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라는 걸 앞바살로 하는 건 합리론은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보편적인 법칙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면 세상은 진보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루쿠의 정치 선악과 정치사상 루턴의 기계능적 우주관이다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필리초프라고 부르는 개몽사상과는 단순히 철학자뿐만 아니라 문인이나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개혁과 수학자 과학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사회개혁론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전파를 시키는 사람들로서 그 안에는 철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수학자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프랑스에서는 개몽사상이 단순히 이들 사상가들의 전용운이 아니라 기종이나 부여한 상층신이나 부인이 그녀의 객신 샬룡에서 주관하는 모임이 주된 사대가 유포됐으며 18세기 중에 많이 상립된 지방학계 또는 개몽사상의 전파기간이 되었다 지방학계 또한 개몽사상의 전파기간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산룡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산룡이라고 적혀있죠 주로 이제 기부인들이 좀 산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해당식 브루지와나 기족들하고 이제 같이 여기에서 담론을 형성을 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개몽주의에요 개몽주의 개몽주의라는 거 뭐냐 보면 밑에 있죠 개몽사상과 개별적으로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다 같이 인간의 이성의 신과 그것에 위한 무한한 진보를 믿고 있었다 인간의 이성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뭐냐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이성 불합리한 점을 개선 역사는 진보 이성적이고 진보한다 이거는 뭐였냐 근대성이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는 건 다 근대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도 있죠 이런 사상들 다 뭐냐면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뒤에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도 일종의 개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불합리성을 타파하면 세상은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60, 70년대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모던이즘을 바탕 개몽주의바탕 모던이즘을 공격하면서 등장한 것이 대천다 포스트 모던이즘을 이용하잖아요 이거는 역경도 얘기했죠 만약에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고 그 모성 자연은 인간에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사회를 움직이는데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를 개혁하고 한상시킬 수 있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를 믿고 법칙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합리주의 이유가 뭐냐면 개몽주의의 바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합리주의의 바탕을 했다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지만 개몽주의의 어떤 정의 개념 이런 걸 쓰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성 진보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야 개몽사상가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개몽을 통하여 무지의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을 어긋나는 구습관 낡고 모순된 제도를 가감하게 시정하고 개혁할 걸 주장했다 그래야 개몽사상은 천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혁신사상이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사살적 기반이 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어떤 건설의 사살적 동력이었다 여기에서 개몽사상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요 여기 보면 개몽사상가 중에 돌파의 남자처럼 완전한 무신론자가 있으만 대부분 이신론자였다 이신론에 대해 설명했죠 이신론은 기계론적 우주관과 연결됐다고 했어요 인격신이 아니라 원리나 법칙으로 신을 뭐냐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신론을 주장하고 싶지만 무신론을 주장했다는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신론으로 지칭한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상황과 음총을 베푸거나 기적을 행하는 인격적인 신 대신에 기계와도 같은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이 우주의 기계를 영원히 법칙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제1의 동작자로 신이 설정했다 그러니까 법칙으로 인식했다 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야인은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식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길 경우는 어떻게 구역선생을 보면 여러 가지 호독하게 벌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절대적으로 송배해야 돼 근데 이신교는 어떤 종교든 다 뭐냐면 보편적인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서로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또 야외가 와서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모든 종교는 다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산업하고 어떤 것은 믿어들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나 내나 다 똑같은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강신을 배격하고 간용을 옹호했다 종교 간용을 옹호했다는 가능한 거죠 자 볼테르를 보면요 이 볼테르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이 볼테르는 볼테르는 여기 보면 개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 신론적 입장에서 종교 간용을 위해서 싸우는 사입니다 자 그는 재치있고 풍자적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신앙과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편 미신과 강신의 타판을 놓여야겠다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하면서 비교적 온곤한 입장을 치했고 토이센과 프리데이 대원과 지하의 에카투리 여자와 같은 개몽주의 군주로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 뒤에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계산이 있고 여기에서 좀 눈여울게 영국의 입헌주의에 동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영국의 입헌주의에 왜 동경했냐면 상당히 권력분립이 잘 됐다는 거죠 한 곳에 집중돼 있고 권력분립이 잘 됐는데 아까쯤에는 국민주권주의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은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아 여기 뒤에 나왔냐 자 누이 14대 14세 시대 14대 그 반영 누이 14시대사 그 다음에 제국민의 습속과 정신 가난 신원 등에서 종래 역사 소수리 왕 군중 정쟁 등 이른바 정치사 중심이었다는 걸 비판하고 그 분야들을 예술, 상업, 습속 그 다음 습속 사상 등을 확대시킬 주장에 오늘날 같은 넓은 문화사를 제창했다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티스키에 볼게요 이 사람도 시험에 나왔죠 이 사람은 이제 법의 정신을 썼어요 이거 애호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법의 정신에서 정치의 대도는 각국의 기후와 주의적 조건 산업의 발전 등 발전도 등을 따라서 다르며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상권 분류 상호 억제가 자유를 유지하는 최상의 길을 주장했다 권력 분류 볼통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 제일 뭐냐면 모델이 됐던 것이 영국 정치에 그게 제일 발달됐었잖아요 의회 정치가 영국 정치를 보니까 행정 사법 입법 이게 상권 분리가 상호 균형 및 상호 억제가 잘 됐다는 거야 이게 자유를 유지하는 최상의 길을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견제와 이런 상호 억제 이런 것들 권력의 상호 견제와 상호 억제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미국의 영향을 주죠 미국의 미국의 어떤 정치 제도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력 기관의 어떤 상호 견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미국의 입점을 볼 때는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권력을 누가 한 사람이 지게 되면 절대 좀 부패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념이 있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해도 결국에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의 맛을 취해가지고 부패된단 말이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인간 간의 어떤 상호 견제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를 풍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자유는 결국 기족 지배의 자유였고 민중의 정치 참여 인정했다 이게 개몽 사상가들의 문제 참여 이것도 공군용 개정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엘리트주의에 빠져있어요 여기는 잠깐 언급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어디에 적혀있지 앞부분에 대중과 유의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개몽주의가 대중들에 침출하긴 했지만 대중들은 그 당시 개몽주의보다는 여기 서양사 강의에 보면 농초문화 민중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교론에 나오는 매니큐와 치주와 구독이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확산됐던 민중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군요 요거 이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내러티브와 관련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는 시민계급에게 한증이 이때 시민계급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부자 기층 그리고 노예제를 옹호했어 흑인 노예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도르 같은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디도르는 예외적인 거고 디도르는 노예제를 비판했죠 근데 이제 이건 백과사전 사전파전은 비판했지만 나머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옹호했어요 상당히 엘리트주의고 노예제를 옹호한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관점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시민적 자유의 옹호자였던 개몽사상가를 말한 자유는 시민계급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층계급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노예나 신민지에 대한 태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뛴다 볼테나 흑인종은 사냥개와 똥개가 다른 것처럼 우리와도 다른 종류의 사항들이다 주장했으며 몽테스키에는 노예제는 인간의 자연권에 유회된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신께서 영혼을 그것도 성냥한 영혼을 완전히 새카만 그들의 몽뚱아리에 불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 사탕수수나 이들 흑인도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으면 설탕은 지나치게 비싸질 것이라는 신용적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적 문제죠 그래서 근대적 노예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인종적인 거 흑인은 열등하기 때문에 뭐냐면 노예 삼아야 된다라는 어떤 피부색깔을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더 깔려있는 거죠 흑인들을 이용해서 사탕수수나 이런 프렌테이션 농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기 위한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대 노예제의 특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준으로 나왔던 건데 하여튼 개몽주의 사상으로 상당수 90%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다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백가전속파라고 뒤에 언급하는데 이 파들은 나름대로 노예제에 반대했고 노예에게도 뭐가 있다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소수의 생각 소수의 생각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실적 제작 때문에 개몽주의자들은 개몽전제군주와 결탁했어요 개몽전제군주의 신과 권위를 정당화시키고 절대주의 사고 방식을 조장시켰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개몽사상과 중에 그린 시대에서 가장 강하게 반항하고 가격했던 것은 스위스 제네벌 출신의 장자클 노스였죠 그는 정규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도제로 일하다가 16세 16살에 제네벌 떠나고 방랑사회를 거치면서 파리의 쌍농을 중심으로 사교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개몽사단과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이 아니지만 프랑스로 건너왔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의 상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인민주권설 프랑스에서 영향을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장자클 노스가 스위스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적은 스위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학문적인 바탕은 프랑스 파리에요 자 그는 난숙한 문명을 반감을 느끼고 구제도에 반항했다 그래야 그는 자연을 참여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연을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죠 여기 자연은 뭘까요 자연은 자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인공의 반다운 네이처한 자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산과 바다 산과 바다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은 다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하고 달라요 보통 이제 중세시대 때 연결시켜서 보면 보통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자연적인 건 뭐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거 그래서 자연은 이성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연을 뭘 해석하냐면 이성으로 생각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자연을 감성으로 생각했어 감성 인간의 감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면서 감성적인 걸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연으로 돌아가자니까 산과 바다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리아 앙뚜어네트가 이제 뭐냐면 궁굴 뒤에 궁전 뒤에다 초막을 쌓고 돼지 키우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감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낭만주의 호시라고 또 부르기 해요 개몽사상가기도 하지만 낭만주의 호시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아니 고존주의 이성을 비판하면서 고존주의와 개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낭만주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은 그의 후기 저작인 에밀에서 혁신청의 교육으로 나타나지만 자 여기 D종의 아카데미의 항상 너무 단성된 뭐 예술과 학문론이나 인간 불평등의 기혼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자연을 부하가 되는 사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 불평등의 기혼론은 평등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한 사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회계약론의 전단계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나 지금은 어디서든 새사슬에 매워 살고 있다 이 새사슬이라는 건 뭐냐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비판하면서 사유재산을 비판해요 사유재산 그래서 이제 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비판하지만 피조아구도 인정하고 있어요 자연권에서 루스는 이 사유재산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피조아구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피조아구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권리나 가치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루크하고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상태에서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에서 넘어갈 때 왜 넘어가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욕심을 부렸던 혼란스럽다 이 세사들에 메워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고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재산권 인정하지만 사회적 어떤 합의나 여러 가지 권리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버린 거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는 전자에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의 덕이 항상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놀았고 전자에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의 덕이 항상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술과 학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성이 좋아진 건 아니죠 그래서 미술하고 음악을 좋아했던 스틸러도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호자에서는 평등한 자연상태에서 왜 불평등한 상태에서 생겨난 가정을 했다 이 세사스는 의미를 쓰는데 이 세사스는 뭐다? 사유재산 관련된 사유재산 때문에 자연상태가 망치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사회상태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고요 그러나 루스는 인간이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인간은 이미 문명 속에서 그리고 국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이냐? 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루스의 답변이 그의 주소 사회계약론에서 등장을 하죠 루스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자연상태는 자연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주의한 것이다 그는 루코에 비롯한 일반 계약용자들이 계약을 피치자 통치자 또는 통치집단과의 계약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통치자나 통치집단은 뭐예요? 정부, 군주죠 그러니까 이제 전구나 군주나 다 뭐냐면 군주는 인격, 사람이잖아요? 정부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에게 넘기는 거잖아 본 거랑 달리 그 사람은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의지에 넘겨요 추상책의 존재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구성의 전체 개별적 의지에 지휘하긴 동시에 그걸 넘어서는 일반의지에 따른 것을 약속하면서 국가가 성립했으며 이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한다 개인의지는 때로는 사회사회에 빠지는 데 반해서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직결되는 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전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집단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이러한 일반의지의 표현이 바로 법이며 그다음에 일반의지의 표현이 주권이다 그러면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불가분 양도할 수 없다 불가분 불양도 불가분 할 수 있고 불양도 한다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권이론과 관련돼서 불가분 불가양 가분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해서 국민주권은 가분 가양한다는 거죠 주권이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을 하나 집중해야겠죠 가분하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권력 집중인데 단위 권력 기구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재로 빠질 수 있고 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책 그런데 여기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선거 대의지가 나오고 여기는 보통선거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분 불가양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가분이요 불가양이다 이렇게 있죠 그녀의 뉴스는 대의민주주정치를 거부하고 순수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채택했다 개인의 때로 자유를 강요당한 경우가 있으며 참된 민주주의는 신과 같은 인민의 경우에 가능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단결된 어떤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자 이러한 뉴스의 일반 이지노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일반 이지노는 불바분했죠 권력이 하나에 집중되는 거잖아 이거 잘못 해석하면 독재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시틀러나 그다음에 무스린 같은 사람도 이걸 이용했어요 이걸 뭘 이용해서 했어요 인민의 독재 그러니까 이걸 민족의 어떤 걸로 해석해서 개인의 민족이란 전체에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질은 가장 순수하고 첫째는 민주주의 이론이며 뉴스의 사상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그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했다 그래서 악용을 해서 문제지만 오늘날 이론 사상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런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공화주의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민주주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틀려요 이 당시에 공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뭐냐면 이건 가두 지배치제예요 이 공화주의는 그래서 일부 엘리트 계층들이 그게 뭐냐면 돈이 많고 더 많은 배운 엘리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공화주의의 입장이고 공화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투표권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공화주의고 민주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엘리트뿐만이나 대중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 정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 직접 민주주의 정치는 의회에 가서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감자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근거자 이거는 현대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공화주의는 엘리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엘리트 중심에 간접 선거를 하는 거 제한 선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제한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투표권 행사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말하면 여기가 더 민주주의에 가깝죠 여기는 언미남은 민주주의가 볼 수가 없죠 엘리트 중심의 제한 선거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간접 정치라고 간접 민주정치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직접 민주정치고 이게 간접 민주정치야 이렇게 기호해야 돼 공화주의가 간접 민주정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엘리트 중심 가두 정치 지배체제고 여기 민주정치는 엘리트보다 대중들이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누구나 갖고 행사하는 거 이게 직접 민주정치야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간접 민주정 직접 민주주의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한편 디드로나 달랭바라 이 사람이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죠 백가전소파라고 하죠 백가전소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파됐냐면 도제적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위에 스승이 있으면 기술자들 하여튼 이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도제나 직인들이 얘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공유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된 거죠 폐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학대에 발전될 수가 없어 지식이라는 건 공유되고 많은 사람이 공유되면서 그걸 다시 개발함으로써 지식이 학대에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뭐냐면 개발될 수 없다 이성을 깨우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가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목록을 만들어 백가전소 오늘날 기운이 되는 거죠 목록을 만들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지식을 공유하고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통해서 지식이 학대되고 이런 것들을 노렸던 것이 백가전소파들의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 지식과 개몽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서 당대의 저명학자들과 사상과는 160명 동원의 정치적 억압을 극복하고 백가전소를 표창했다 그래서 백가전소가 당대의 지식과 개몽사상의 집대성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당대의 지식과 개몽사상의 집대성 기념비적 사업이다 나름대로 의의가 있죠 의의 쓰라고 하시면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백가전소를 근대성의 어떤 소중으로 보고 있군요 이게 백가전소가 만들어지면 그 사회가 근대적인 어떤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든 백가전소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가기자전이라든지 성리대전이라든지 이것도 백가전소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근대성의 어떤 징포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정문이 나왔고 예전에는 디드노나 달랭배라가 노예제를 비판했다 흑인 노예제를 그리고 이제 뭐냐면 흑인도 자연권이 있다 이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유를 보는 사형사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얘네들은 아주 특별히 예의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사법 분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탈리아 백게리아는 범죄와 형불로 해서 근대적 형불론을 전개하면서 사법에 세 가지 자연법을 지시했다 자연법이라는 건 모든 것에 다 포함 모든 것에 형성이 있는 보편이 법식이니까 여기 범죄를 처분하는 곳에도 자연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째로 형불의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고 타인의 권고를 주기 위한 것이며 둘째 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되며 셋째 범죄 예방은 형불의 가혹성이나 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백게리아는 또한 고문과 사형을 공격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했죠 오늘날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걸리지 않는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형불의 가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불을 가혹해서 본보기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 치아 시스템에 이런 방범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범인들이 나한테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져주일 경우에는 내가 걸려서 징역사인이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확률성을 체포 확률성을 높여줘야지 얘네들이 뭐냐면 범죄를 져주지 않는다 오늘날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자 그 밑에 새로운 경제사상을 좀 볼게요 개몽사상은 절대왕전과 구제도의 비판만이 아니라 절대주의 경제정책이었던 중상주의를 비판한 새로운 경제사상을 낳게 됐다 중상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모든 걸 통제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또한 자본주의가 복립할 수 있을 정도 성장했던 걸 말해주고 있다 자 위사이기도 했던 프랑스 케넨은 케넨은 이제 중농주의 학파들이죠 중농학파 자 케넨은 중심으로 중농학파는 중상주의가 지금의 제부의 원천이라는 걸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상주의는 부의 원천을 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금을 본 게 아니라 토지와 농업 같은 제부의 금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금과 관리 토지와 농업은 식물자산이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자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유방임 사상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에던 스미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 당시 에던 스미스가 그 당시 뭐라고 그럴까 영국의 기족들 보면 예전에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그때 자식들한테 누굴 붙였냐면 가정교사를 붙였어 그때 같이 따라갔어 그래서 에던 스미스가 그 당시 프랑스에 가서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중농아파와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농아파와의 자유방임주의를 그래도 받아들인 거야 영향을 줬던 건데 이게 에던 스미스가 나왔죠 이거 이 사람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국부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잖아요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냐 이거 가격이죠 정부가 개입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절정된 걸 가격이다 물론 이거 자체의 문제가 통합사회 융합형 통합사회 문제로 냈어요 예전에는 02년 이전까지는 각 전공불로 문제도 있고 통합형 문제도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들은 누구 이제 에던 스미스 이론 뒤에 훗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냐면 산업자본가들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상업자본가 전에 상업자본가들 있었죠 산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를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업자본가들은 부의 축적을 유통을 통해서 얻는 거고 산업자본가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산업자본가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이 상업자본가는 절대왕정하고 결탁을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정경유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벽만 올려놓은 거야 진입장벽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산업자본가들 입장일 때는 이 진입장벽을 뚫기가 어줍죠 그러니까 얘네들 볼 때는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정부가 경제 간섭하지 마라 정부의 할 일은 야경국가는 같이 뭐예요 그냥 치안이나 국방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라 이런 논리가 산업자본가의 논리인데 이 국분이 이게 딱딱 만나서 떨어진 거야 자유방임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가들이 에란 스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란 스미스가 사왔던 시대는 이게 18세기 후반이니까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대요 이때에 이런 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걸 보면 에란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더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유주의 고정경제에 초소를 놓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에란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전면증으로 체계적으로 비판 동시에 제부의 원천을 중농학과 달리 산업 각 분야의 상품세가 노동이라 봤다 그래서 중농학과의 자유방임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중농학과 다시 부의 근원을 노동으로 본 거죠 이 노동으로 보는 것이 입장이 고정경제학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후에 마르크스도 고정경제학의 입장에 있던 노동을 봤죠 그래서 노동을 입장해보고 고정경제학을 까버리죠 그러니까 고정경제학에서 더 이상 마르크스의 이론은 대응하지 못하니까 한계호용화파 같은 것들 시소성의 원칙이 부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들어가면 경제학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는 자격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해하면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통제하거나 간섭보나 더욱 중진시킨다고 보였다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자연법에 비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뭐냐면 작용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물어봤는데 가격이야 시장 가격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나와서 정부의 기능을 외적의 침입 방지 차례 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하는 수동적 경찰직으로 낮췄다 이게 악영국가 논의죠 밤에 경찰 역할만 해라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인용되긴 했지만 그 당시 뒤에 이제 뭐 19세기나 20세기 때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확대됐죠 제국주의 정책은 이제 수용화에선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자 하여튼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자연법이라고 선언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현실 속에 풀리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를 도대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8세기 인구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요 18세기는 사회와 정치에 혁신한 개봉사상 같은 새로운 사상 반이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생활 질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경제 변환을 촉구하는 변화가 발생했고 이건 인구 폭발이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인구 폭발의 분류는 유럽 인구가 현장 증가이며 인구 폭발은 유럽의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인구 폭발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중에 인구 폭발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흑삭병, 패스트가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천연두가 소멸되었죠 패스트하고 천연두는 달라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에 기생된 버릇에 의해서 옮기는 거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아니다 흑삭병이 또 뭐냐면 이거다 뭐가 관련된 아 네 말 꺾고 있다 패스트는 뭐냐면 지에 기생한 버릇에 옮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이제 균에 의한 거죠 균 세균에 의한 세균성 질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걸 지금도 흑삭병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항생제 같은 걸 해가지고 먹고 지금은 나오면 금방 치료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항생제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18세기 들으면서 이 패스트가 조금씩 조금 사라지게 돼요 위생이 개선되거나 등등 해가지고 사라지게 되면서 인구의 어떤 증가를 낳게 하는 배경이 되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천연두죠 천연두 천연두는 뭐죠 이거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병인데 반해서 이거는 항생제 쓰면 먹죠 근데 천연두는 지금 코로나 같이 이게 세균성 질병이 아니라 제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생제가 먹혀들지 않아요 이거는 뭘 맞아야 돼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백신을 맞아야 돼서 항체를 형성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격팔려야 되는데 최초의 백신이 뭐냐 하면 제노의 종두법이죠 언민이 말하면 종두법보다는 우두법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 종두법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근데 종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두인 거야 우두법 그래서 우두법이 발견되면서 이제 뭐냐면 천연두가 격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의사나 의학의 발단 아직도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크게 공헌하지 않았다 발견되어 있었으나 의사나 의학의 발단은 아직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크게 공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급수화 화수시설 계단 같은 공중시설의 향상을 이바지했으니 아직 제한적이었고 이게 나중에 19세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널리 보급되면서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고 뭐 하여튼 인구 증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필수라든지 필수 소멸 종두포 발견 물론 그게 국보는 시현되진 않았지만 점진적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구나 그래서 이제 가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또 인구 확산이 또 구황장분들 인구 확산이 크게 기여했다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험문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거 뒤에 붙어볼게요 농촌 수거원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18세기 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유럽의 전반적인 진보를 뜻하긴 했으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제기했다 가인군은 빈곤을 촉진하고 특히 농촌에서 빈논의 급비난을 초래했다 그들의 생계를 보탬이 된다면 임금이 싸더라도 일궐을 원했다 도시 상인 자본가들 이것은 상업 자본가들임 이 상업 자본가들은 뭐냐면 종종의 길드 가지고는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눈길을 돌려서 농촌 수거원에 뭐냐면 눈길을 돌게 되고 농촌 수거원 같은 경우에 직인들이 이제 길드 체제에서 벗어난 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농촌 공원이 발달돼요 그때 상업자분들의 농촌 수거원에 그 과학직인들 기술적을 합쳐서 농촌 수거원을 발달시키는데 그때 했던 시스템이 선대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원산업화라고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시의 상인 자본가들은 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일권을 주었고 그리하여 중세마을 싹뜨기 시작하고 전체로 발달하게 된 농촌 공업이 18세기 후반에 인구 팽창과 더불어 크게 윤성하게 되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물레와 배틀을 놓은 작은 공간만 있으면 이거 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상업자분들에게 받죠 물주들한테 도시의 상인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방적과 직포를 종사하여 임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컨테이지 공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내 공업 또는 선대제 푸팅아웃 시스템 미리 자금이나 원료나 이런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산업화라고요 원산업화 사용사 강의도 나와요 용호와 원산업화 좀 기억을 산업혁명의 이전에 농촌 수공을 중심에 갖고 선대제 시스템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산업화의 초창기 형태 산업화의 초창기 형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고 18세기 생활사 이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항사 강좌에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와우 뭐 주저주저 했는데 건너뛰고 팩트 위주만 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시민혁명 부분을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미국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이것도 서강좌 관련된 내용 찾아서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